정부가 전세값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조속히 시행하려 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53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꺼낸 정부의 카드가 바로 임대차 3법을 빠르게 시행하는 건데 과연 성공할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게 된 이유를 짧게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부동산 규제마저 연이어 발표되면서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게 되고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하제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를 찾게 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게 됐죠. 반면에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저금리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게 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합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약 4만 2천 가구인데 내년에는 2만 3천 가구, 내후년인 2022년엔 1만 3천 가구로 신규 입주 물량도 감소하게 되죠. 거기다가 부동산 규제 중에서 양도가의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9억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때 실거주 요건이 더 강화됐고요. 이번 6.17 대책에서 나왔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요건도 추가가 됐죠. 뿐만 아니라 현재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일 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주택자에게도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 주택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부과하면 전세금을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던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간주임대료로 세금을 낸다면 전세가 아닌 월세로 바꿔버리겠죠.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량은 감소하다 보니까 53주 연속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급하게 꺼낸 카드 바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을 올해 안에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인데 각각의 제도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앞번 전월세 무한연장법에서 여기에서 제가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어떤 제도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전월세 신고제 더하기, 전월세 상한제 더하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단,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와 주택임대사업자가 같다는 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조건을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 조건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전월세 신고제와 같다라는 거고요.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과태료 나오죠. 두 번째,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공통점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대료를 이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있는데 이 룰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이 룰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세입자가 집주인의 위반 사실을 신고도 할 수 있게 됐죠. 전월세 상한제도 시행이 된다면 이 같은 룰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계약 갱신 청구권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세입자가 갱신을 청구할 때 2년 더 살 수 있는 2 플러스 2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입자가 갱신을 청구하면 무한으로 연장해서 살 수 있는 무한 연장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든 주택임대사업자와 공통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겐 임대 의무 기간이 있다는 거죠. 4년 또는 8년. 그렇다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임대료 5%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 기간이 기존의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작년 10월 24일 날 임대 기간 동안으로 법 조항이 바뀌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마음껏 올리지 못하고 임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를 줘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단서를 달았던 부분인데요.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공적인 책임을 지지만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게 되고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은 세금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면서 공적인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가지고 가고요. 세금 혜택은 주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와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신리까지 챙기는 그래서 명분과 신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집주인들은 법 시행 이전에 일시적으로 전세를 올릴 거예요. 지금도 올리고 있잖아요. 왜? 이거 통과될 것 같으니까 미리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 이제 전세 월세 못하겠구나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학군이 좋은 곳들에서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방을 비워두는 공실 작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성을 높여서 전세금을 더 올리는 이러한 작전도 쓸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량은 공급이 감소하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임대차 3법을 빠르게 시행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세를 높게 올리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겁만 주고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시간 안에 이미 집주인들은 올릴 거 다 올리거든요. 다 올린 다음에 법이 시행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게 일시적으로 전세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도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세 물량은 감소할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 세입자는 괜찮지만 새롭게 신규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는 전세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확보하고 예산 배송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는 이러한 대책보다는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모토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청년에게 월세 일부분을 직접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것처럼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 물론 지금 현재 최악계층의 주거급여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넓혀서 어차피 임대주택 공급하려고 할 때 부지 확보하고 예산 편성하고 거기다가 또 주변 지역 주민과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면 전세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서민의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면 세입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거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집주인들이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거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비용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충분히 공급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전세가 필요한 신규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은 직장이나 기타 여건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오랫동안 거주할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열심히 돈 벌어서 주택을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집주인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을 말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요. 수익성도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시행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집을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부 정말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공실작전을 서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익성이 저하가 된다면 자금 여력이 있다면 이제 주택이 아닌 다른 부동산 상품으로 좀 옮겨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급할 게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단,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중과배제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나 70% 이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급할 거 없이 천천히 지켜보셔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러한 세제혜택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니까. 물론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양도세를 비교해보고 팔지 말지를 선택하겠지만 세제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급할 게 없거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매도 타이밍을 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집값은 더더욱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들이 매도 물량으로 시중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제혜택을 받으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 가지고 가죠. 그래서 물건이 잠기면서 집값을 잡기 힘들어지는데 정부가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들을 어떻게 시중에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할지가 앞으로 집값을 좌우하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폭등하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잡을 임대차 3법은 무엇인지 성공적으로 법을 시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